4분기 실적 시즌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기업들은 대체로 지금까지 나온 기업들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오늘 마켓 주민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께서 실적 분야별 우리 국내 기업들 섹터별로 실적을 정리해 주신다고 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도체부터 체크를 해야 될 텐데 삼성전자는 시장기 대체를 밑돌아서 부담스러웠고요. 내일 SK 하이넥 실적 발표 나오지 않습니까? 반도체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선 삼성전자가 발표를 했는데 4분기는 매출 67조 영업이익 2조 8천억이거든요. 지난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4.9% 영업이익은 35%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관심은 4분기에 반도체 부분이 흑재를 받느냐가 가장 큰 관심거리인데 바닥을 트느냐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반도체 부분은 역시 흑자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이수하천역이면. 이게 이제 C 부분에서만 흑자로 해서 전체 흑자를 본 거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 작년에 한 12조 정도 적자를 봤거든요. 반도체가. 그래서 디렘 쪽의 흑자는 아직까지 4분기에는 힘들지 않겠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고요. 하이닉스가 이제 발표를 하는데 지금의 예측은 4분기 기준으로 매출 10조 한 5천억 정도? 4천억의 영업 손실은 그래도 적자 한 896억 정도 적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면 작년보다 95%는 작년 4분기부터 적자를 나기 시작했으니까 95% 감소한 수치지만 역시 흑자는 1분기부터 가능할 것 같다는 게 대체의 의견입니다. 네. 내일 SK하이닉스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대목이고요. 2차 전지도 보겠습니다. 2차 전지도 LG앤솔이 실적이 별로 안 좋았고 그다음에 지금 증권사에서 소재 업체들도 계속 전망치를 지금 내리거든요. 하향하고 있죠. 2차 전지 실적은 언제쯤 돌아설까요? LG앤솔 발 일단 은행 쇼크가 시작됐죠. LG앤솔은 사실은 영업이익이 3,382억이 났는데 이게 텍스 리펀, IRA 텍스 리펀을 빼고 나면 실제 영업이익은 1,000억이 안 됩니다. 8,81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LNF도 보면 영업 손실이 났어요. 그리고 지금 포스코 퓨치엠도 전년 대비 한 80% 정도 감소한 걸로 보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은 아예 4분기 영업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91억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2차 전지가 결국에는 전기차 수요 시장이 줄었기 때문에 올해 성장성도 그렇게 답보된 상태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리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양극재 가격이 계속 하향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양극재를 미리 확보한 양극재 업체들은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어서 흑자로 돌아서려면 최소한 상반기는 지나야 된다. 상반기 이후에 뭔가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가 예측이고요. 이게 거기에다가 전기차 신규 공장들의 추세를 봐야 되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취소되고 있습니다. 우선 테슬라가 멕시코 공장 건설 계획을 일단 취소했고요. 그리고 포드도 픽업트럭 생산을 50% 감산주의 핵으로 결정이 난 상태고 GM도 올해 중반까지 전기차 40만 대를 추가 생산하는 것을 처리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방 시장이 이런 식으로 축소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2차 전지 업체가 상승하려면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어렵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도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오늘 삼성바이오로디스크가 실적 발표합니다. 실적은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라마 섹터 중에서 제약바이오가 가장 밝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가 4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오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올해 처음으로 4분기 매출만 1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매출 1조를 돌파하고 영업이익도 지금 4분기에서 3천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적이 좋은 데다가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주가가 오르는 것은 올해 실적입니다. 올해 실적이 훨씬 좋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공장이 올해부터 매출로 잡히기 시작할 겁니다. 거기에다 지금 5공장 짓고 있거든요. 특히 4공장이 가동되면 영업이익률이 좋은 ADC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접합체 공장이 돌아가기 때문에 요즘 이게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라서 올해 실적이 훨씬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 셀트리온도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매출액이 2조 890억 원 보고 있고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일단 더 좋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기업도 좋은데 전통 제약업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제약바이오가 원래는 그나마 2차전지라든지 다른 주의 제약한 부분을 많이 메꾸고 있는 그런 추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적을 보면 사실 제일 좋은 건 자동차잖아요. 그렇죠? 피크아웃 얘기가 계속 있어서 그렇죠? 자동차가 현대기아차 앞이면 삼성전자보다도 실적이 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자동차 좀 체크해 주세요. 원래 아마 처음으로 2023년 실적이 영업이익 1, 2등을 다 현대기아차가 할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누적 영업이익이 이미 11조를 넘었기 때문에 사무기준으로 연간으로 보면 삼성 현대차가 15조 영업이익 그다음에 기아차가 거의 12조 영업이익이니까 합쳐서 17조 영업이익이 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 거기에다가 장애 현대차가 전체 자동차 생산을 지금 730만 대 정도 기아차 합쳐서 했는데 이 중에 한 80%를 해외에서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마 잠정실적이긴 한데 현대차가 일본 토요타하고 독일 복습하기는 다음으로 글로벌 3위가 확실합니다. 자동차 판매 대수로 기준으로 보면 문제는 올해인데 우선 전 세계 자동차 시장 성장성이 1%밖에 되지 않는 데다가 아마 현대기아차도 지금 원래 목표를 한 거 보니까 현대차가 작년에 판 자동차가 421만 대인데 올해 예상을 424만 대, 3만 대 밖에 안 잡았어요. 그러다가 기아가 작년에 308만 대 팔았는데 올해 320만 대 그러니까 글로벌 성장률보다는 약간 더 상향 조정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높은 성장성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영업이익이 좋은 가장 큰 이유는 영업이익 마진이 좋은 차량을 위주로 모델믹스가 좋았기 때문인데 내년 올해, 작년에도, 작년에 그렇지만 올해가 이런 모델믹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시장에서는 좀 혈신을 드시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선주의이기도 하겠습니다. 조선업은 지난해 엄청 호황이라고 해서 기대를 많았는데 주가는 또 가을 이후에 좀 시원치 않은데요. 실적 어떻게 나옵니까? 조선주의 요즘 관심은 자동차도 모델믹스를 하듯이 조선주가 모델믹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를 하긴 하는데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작년부터 수익이 나는 것만 수주를 하라는 입장이고 HD 현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주 현황 자체가 덜순달순하긴 하는데 어쨌든 올해의 관건은 어느 조선사가 모델믹싱을 수주를 좀 선별해서 수익이 높은 수주를 누가 많이 하느냐가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수주 잔액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사실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작년부터 이루어지는 조선의 가장 큰 이슈는 영업이 수익률이 좋은 걸로 수주를 하라는 게 가장 이슈가 되어서 지금 글로벌적으로는 보면 수주량이 좀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고 국내 선사들은 수주의 감소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어느 조선사가 이익률이 좋은 선박을 수주하느냐에 관심으로 아마 상반기에는 주가를 판감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엔터와 플랫폼인데요. 엔터주들은 최근에 앨범 판매 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주가도 늘려있는 상황들이고 반면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플랫폼 주는 분위기가 또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엔터주가 굉장히 안 좋죠. 하반기부터 부진하러는 계속 보이고 있는데 팬데믹 끝나고 나면 굉장히 좋아질 줄 알았는데 두 가지 원인 때문 같습니다. 일단 이 엔터 사사가 매출액의 절반가량이 음반 판매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일단 아티스트 재계약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앨범 판매 자체가 솔직히 저조한 부분이 있었고 리스크 수민으로 떠오르면서 주가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 특히 중국이 관건입니다.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야 사실은 엔터주가 실적이 좋거든요. 특히 엄마 판매도 그렇고 그 부분이 따라와 주지 않아서 아마 엔터주들의 이런 주가 하락은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망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넥카우 주식, 그러니까 플랫폼주인데요. 원래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 카카오도 전년 대비해서 26% 물론 엔세멘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부분도 있지만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네이버도 13% 매출이 올라갔고 영업이익도 17.8%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이 두 기업의 메인 매출액의 중심이 예전히 커머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커머스 부분이 두 곳 다 어느 정도 계속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저실증이 나오긴 하는데 주가를 좀 올리려면 서치 플랫폼이라든지 AI라든지 새로운 신성장 공략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지부진하다는 게 가장 관점이고 지금의 주가 상승은 내년에 올해죠. 올해 미국발 금리 인하 때문에 약간 반등 정도로 보고 실질적으로는 펀드멘탈 자체가 올라갔다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부터 자동차 주요 섹터들 실적 현황을 쫙 점검해 주셨는데요. 실적에서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나 전략들 좀 마무리해 주세요. 4분기 실적은 원래 1분기 실적 4분기 실적을 가지고 1분기 실적을 완전히 판단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경기 하락 국민에서 경기 민감주라든지 실적 펀드멘탈이 좋은 기업으로 우선 종목들을 손해를 하고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처럼 특정 섹터 자체가 오르고 내리는 현상들은 올해는 훨씬 덜할 것 같아요. 작년에 보면 2차 전쟁 섹터를 하면 물부를 가리지 않고 물렸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훨씬 덜할 것 같고 경기가 약간 떨어지기 시작하면 역시 펀드멘탈 위주 실적 위주의 종목으로 빠르게 눈을 돌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 같습니다. 네, 오늘 마켓 주민 4분기 주요 섹터별 기업들의 실적 체크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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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